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핫한 제네시스 GV80의 동생이자 어찌 보면 가장 주력 모델이 될 수 있는 2020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70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V70은 어찌 보면 현대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전략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출시되는 차량인데요. 요새 워낙 대형 SUV들의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 GV80의 상대적으로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아마 GV80을 먼저 시장에 내놓아 시장 반응을 살피고 그에 따라 GV70을 매력적으로 좀 더 다듬어 내놓으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70은 산테페와 투싼의 중간 크기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한데요. 수입 경쟁 차종으로는 벤츠 GLC와 BMW X3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체가 정고가 낮고 전장은 산테페보다 약간 작은 느낌입니다. 차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핸디캡 물론 차체만 보고 차를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외관에서 품어져 나오는 압도감은 차체 크기와 비교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은 21인치 휠을 넣어서 프리미엄 차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체 대비 정말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살이 굵은 5스포크 형태로 상당히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22인치니까요. 근본 제네시스 SUV 차량에서는 상당히 에어서스펜션에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또 자신감을 이런 큰 휠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휠이 크다보면 승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만큼 승차감을 강조하기에 서스펜션에는 아마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겠죠. 측면 라인을 보면 정말 비율이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륜 기반이다 보니 전면 보닛이 상당히 길게 나와 차량의 비율을 더욱더 멋지게 뽐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후륜 기반 차량과 비교해도 비율적인 부분은 정말 엄지척을 해주고 싶네요. 이전 영상에서 GV80의 경우에는 측면 캐릭터 라인이 앞쪽이 높고 뒤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형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V70 같은 경우는 측면 캐릭터 라인이 반대로 앞쪽이 좀 낮고 뒤로 갈수록 올라가면서 후면부가 좀 껑충 올라가 있는 느낌도 듭니다. 약간 하늘로 승천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또한 상당히 차량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캐릭터 라인인 것 같습니다. 후면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을 어떻게 표현했을지도 사뭇 기대됩니다. 그로 인해 위장막에 가려져 정확히 판단되지는 않지만 C필러 부분은 상당히 독특하게 뽑아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됩니다. 그리고 측면 도어 아래쪽에 위장막 주름이 보통 측면 간시가 적용되어 있는 위치쯤 뭔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GV80처럼 뭔가 독특한 디자인 포인트를 두어서 측면 라인이 심심하지 않고 고성능 차량을 표현하려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열 도어 창문의 크기가 1열 도어 창문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차량은 2열보다는 1열의 신경을 많이 쓴 오너드리븐 성향의 재미를 추구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2열의 레그룸이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비슷한 크기의 차량인 GLC와 BMW X3를 보면 2열이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일단 공간 뽑기의 자리는 현대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선글라스를 넣는 공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번 근본 신형 소나타 DM8의 실내처럼 실내등 공간에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가 되고 백미러 쪽에는 빌트인 캠이 장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드미러는 현재 위장막 사진에서는 플래그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또 다른 위장막 사진에서는 플래그 타입이 아닌 것도 있었는데요. 혹시 트림별로 사이드미러의 차별성을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아직 양산형이 아니라 테스트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GV80과 마찬가지로 휠하우스가 동그랗게 디자인되어 오프로드 성향을 강조하는 각진 휠하우스가 아닌 프리미엄 도심형 SUV를 지향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하우스의 공간이 상당히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더 큰 휠이 적용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상하로 진동폭이 많이 되는 에어서스펜션을 적용함으로써 큰 휠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는 GV80에서 미리 본 것처럼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각형 그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GV80에 비하면 조금은 작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GV80 같은 경우는 오각형 그릴의 뾰족한 부분이 거의 아래 끝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반면에 GV70은 약간 내려오다만 느낌? 그래서 비율적으로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등 디자인이 GV80과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끝쪽에 안개등이 있고 두 개로 나뉘어 놓아서 뭔가 GV80과는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를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출시가 어느정도 남아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꽁꽁 좀 싸매해져 있어 파악은 좀 어려운데요. 이번 GV80의 최신 위장막 사진에서 본 느낌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은 현대차가 워낙 패밀리 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면부에서 머플러 팁이 상당히 독특하고 거대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위쪽에 자리 잡고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후면 리어 디자인과 같은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서 약간 사선으로 안쪽으로 내리깎는 듯한 형상인데요. 이것 또한 GV70이 상당히 고성능 차량임을 강조하기 위한 머플러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로형 머플러 팁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GV80에서도 그랬었죠. 그런데 GV70은 세로형 머플러 팁이 적용되었습니다. 크기 또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좀 압도적인 사이즈네요. 특히나 제네시스의 상징인 오각형 머플러 형태도 아니네요. 이건 혹시 저 모델이 GV70 엔진 라인업에 쓰여서 일반적이지 않은 버전의 머플러 팁이 아닐까도 싶네요. GV70의 엔진 라인업은 잠깐 뒤에서 달아보도록 하고요. 물론 데코 머플러는 아니고요. 진짜 머플러를 저렇게 만들다는 것은 정말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차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유리 쪽으로 살짝 비치는 2열 헤드레스트의 높이만 놓고 본다면 보통 헤드레스트에서 머리 후두부 쪽이 보이지 않게 감싸진다고 했을 때 헤드룸은 넉넉할 뜻으로 보입니다. 역시 위장막이 가려진 후면부는 상당히 존재감은 있네요. GV80처럼 사라지면 빈약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GV80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으로 힘과 연비 그리고 정숙성을 강조했지만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으로는 GV70 같은 경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기통 가솔린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GV70에서는 400마력의 스포츠 버전이 따로 출시도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비율의 스포츠 버전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무서운 녀석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엔진 라인업을 한번 생각해보면 2.2 4기통 디젤 200마력 그리고 2.5 4기통 터보 가솔린 280마력 그리고 스포츠 버전 엔진 라인업은 3.5 6기통 터보 스포츠 400마력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로써 GV70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적용은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를 뺀 다양한 엔진 라인업만 구성할 듯 보이는데요. 현대차 공식 전문을 보면 2020년 제네시스 모델만을 위한 전기차 적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시를 봤을 때 2020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GV70 같은 경우는 EV모델 즉 전기차 모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현대자동차들의 전기차들이 전륜구동 방식의 전기차였기 때문에 후륜 기반의 GV70을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듯 합니다. 실내는 아쉽게도 제가 스파이샷을 허락받지 못해 사진으로 전화하지는 못하지만 느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G70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고급스럽지만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은 아닐 듯 싶고요. 후륜구동이다 보니 2열 중간자리에 한 명이 더 타기에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GV70의 실내 스파이샷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안착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시험무대의 선봉장이 될 제네시스 GV70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